네버법 예수학교 지금부터 센스 대장을 뽑을 거야 오 마이 갓 많이 봤어가지고 병원 좀 있네 나 안 봤어 나 이 게임 엄청 좋아해 진짜 무섭네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여기 안에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떡해 나 거기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너무 어려워 이거 어? 어 여기에 뭐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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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뭐야? 몰라 비밀 과일이야? 응? 그거는 알 수 있잖아 알 수 없지 나 어떡해 그럼요? 나가 추워 어? 봤어? 버렸어 버렸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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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무슨 일이야 귀여워 엄청 부담스러워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요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요 얼른? 이거 숨겨야 돼요? 숨겨요? 확실해요? 냉장고 없어요? 어디지? 숨겨요? 냉장고 없어요? 너무해 네 되고 갈 것 같아 됐어요 갈게요 끝났어 찾은 거 같은데? 나 찾았어 어떡하지 뭐 뽑았을 거 같아 큰 거 오염의 방금 소리가 들렀어 아 자전거 뭐 캐리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이걸? 아 이거 너무 티가 났는데? 아 잠깐만요 저는 이거 완전 많이 봤어요 진짜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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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아 아 아 아 아 대박사건 누구 걸 발견했구나 나 나 숨다가 누구 걸 봤어 어 어 어 이게 뭐지? 나요?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어떻게 저기를 너 생각이지? 나인가? 나 이게 진짜 바보야? 너무 생각했어 아니 나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웃겨 이거 둘 때부터 해줄까 이거 어떻게 숨겨 아 이거 어떻게 숨기니? 이거 누가 이미 넣는다? 하 재밌네 어 4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 번 알려줍니다 멈출까 아랑 수로 신뢰 히어로 시카 아 앵 히어로 진짜 바보 아니야 제가 전도를 와 진짜 이게 바보야 바보안 피아노 소리를 왜 넣는 거예요 히어로 트릭이야 트릭 아 일부라는 거야 나가면 돼야? 가자. 나 모르겠어. 나 아직 여유 있어. 나 자신이 좀 없어. 나 일단 한 명 바보를 하면 밝혀드릴게요. 아 너무 웃겨. 아 이거 진짜 누구야? 이거 진짜 누구야? 나!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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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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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나쁘다. 야! 어디다 한거야? 너 진짜 내가 좀 웃겨가지고 야 너 진짜. 너 진짜 나쁘다 너 열심히 한건지 맞아? 나 진짜 여유준이 난. 엄청 Semana nuevo. 정말 좋았어. 아니 뭐 가리든가 말든가야. 야 아웃이죠? 혹시 이거는 쓰레기지 인공눈물?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거! 뭐야? 이거 꿀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꿀 수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는 있긴 한데... 포토가 누구 거야? 누구냐? 포토가 누구 거야? 누구냐? 이건 누구야? 몰라. 이거 진짜 포도야? 진짜 포도야? 진짜 포도야? 진짜 포도야? 훼손했어요. 누구야? 마시겠네? 누구야? 마시겠네? 이거 올라가도 돼요? 야, 위험해. 덮고 올라가. 아! 잡았어! 뭐야? 벚꽃 거기 있어? 진짜 오바! 야, 여기는 진짜 오바다.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내가 왔어. 조미안이야, 조미안. 조미안 씨! 방금 피아노 소리 뭔 소리 났어. 조심해, 조심해. 내려와, 내려와. 일단 내려놔. 내려와, 내려와. 나 아닌데? 누가 숨겨놓은 거? 내 거야! 내 거야! 대박! 뭐야? 언니 거야? 뭐야? 잠깐만요. 아무데나 상관없는 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어차피!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아, 맛있겠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 찾아낸다. 먹고 싶었는데. 지금 몇 개 남았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청 잘 숨겼다 언니 진짜 잘 숨겼네 언니 주머니 아니야? 아니 이게 밖에는 안 된 거죠? 응? 근데 밖에 아무도 안 나갔을 거 같아 왜냐면 나 추운 거 싫어하거든 어 추워 야 너무 추운데? 뭐야? 밖에서 왜 하니? 나 밖에 숨겼으면 진짜 민폐야 여기 내가 봤을 때 있다 진짜 밖에 숨기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밖에 숨기면 너가 숨겼을 거 같은데 나 진짜 안 나갔어 나 지금 추워 죽겠네 근데 밖에 없을걸? 추워 나갔어? 추워 아직 포기하지 못했대 추워야 빨리 와 없어 여기? 없어 빨리 와 진짜 여긴 왜 이렇게 와 없지? 와 진짜 어디 숨겼다 나도 뭔지 뭔가 이쪽에 누고 숨겼을 거 같아 와 바닥 이런 데 있나? 아무도 없는데? 어디 어디 나왔지? 뭐 이런 데 있겠지? 야 몸에 숨긴 거 아니야? 그래 어디 주머니도 오는 거 아니야? 야 없어 난 없다니까 뭐 어딘데? 밖에 안 가나? 야 김민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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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야 야 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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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아무도 모를까요? 아무도 모를까요? 언니야? 저거 솔직히 내 거에 비해 너무하다 진짜 진짜 너무한다 여기 진짜 가까운 곳 생겼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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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졌어 빨리 진짜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어이가 나쁘다 어이가 나쁘다 이게 누구야? 이거 빈니꺼야? 진짜? 너는 뭐야? 너 포도야? 나 포도야 너 포도야? 너 뭐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었던 거야? 나는 그거 얼른 보고 나 자신 있었지 안에서 진짜 허세가 허세가 쩔었다고 저꾸만 있느냐 저꾸만 있느냐 또 깨뜨렸겠죠? 이거보다 낫지 이거 나 이미 죽었어 괜찮아 너 죽고 나 죽고 와 진짜 포도 너껄 상상 나 너껄 찾고 있었어 계속 와 와 맨언니 둘이 역시 센스가 있네 예스 와 남아 없는 거야 오늘? 남아 없는 거야 오늘 어떡해 이거라도 먹던지 이런 거 왜 줘? 줘? 내가 진짜 밖에서 두고 놓으면 민폐라고 생각했는데 똑똑한 거야 정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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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 잘해도 좋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좋아 굳이 용보린 아니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